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초하루 기도회는 2월부터 시작됩니다 2017년 만나영성훈련원이 출범합니다 만나영성훈련원은 BTD와 MDTS가 통합된 조직으로 만나교회와 더 나아가 온한국교회의 영적인 엘림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인 창단식이 1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온성전에서 열리는데요 BTD와 MDTS를 수료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BTD 제61기 그리고 청년 BTD 제11기 지원자와 팀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2층 로비부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기도회 새해 첫 모임이 1월 10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정삼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기도회 자리에 통일한국의 사명을 가진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17년 제1학기 만나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고등학생 이상이며 신청은 1월 29일 오후 4시까지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지원한 분들은 1월 8일에 진행되는 사전설명회와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통역팀에서는 만나교회를 찾은 외국인 예배자들에게 보금의 통로가 돼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은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이며 자세한 내용은 2층 로비부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동시 통역은 1월 8일 주일부터 2부 예배 때 운영됩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1, 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층과 3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2017년 만나교회의 주제,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올 한해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